댓글에서 또 순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요청해주신대로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공아 이번에 또 새로운 친구가 왔어 어? 내 이름은 짜기짜기 뽀짝이야 어때? 예쁘지? 안녕 나는 짜기짜기 뽀짝이야 날아친가자 까봉아 날 넣어주려 까봉아 뽀짝이 불면 어떡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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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짝이 찢어졌어 우리 뽀짝이다 우리 뽀짝이 까부가 지금까지는 친구들 다 찢었잖아 왜 뽀짝이한테만 그래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 뽀짝아 괜찮니 왜왜왜왜왜왜